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장씩 드릴텐데요 밥질이 새가 오니까 숯붙여서 맛있네요 아 몰라 어 잠깐 먹지마 콤베 다 왔습니다 아니요 잘랐어요 안녕 누가 제일 좋아요 아 저요 그냥 거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너무 대견해요 대견해요? 야 근데 나 쇼미 보고 겁나 어렵다 아 나 그거 봤대 불협화 그래서 어느 무슨 클럽인지 반지로 옮겼는데 줄이 코로나 선별진료소만큼 길었대 근데 터키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뭐랑 춤을 못 추겠대 라고 해서 봄이는 존나 잘생긴 남자애가 마음에 있었으니까 같이 하고 싶지 그래서 거기서 찜기를 대용하고 이렇게 잘생긴 애가 가서 썼려나 이렇게 잘생긴 애가 가서 썼려는거 같아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잘생긴 애가 잘생긴 애가 잘생긴 애가 계속 썼려는 애가 아 너무 맛있다 아 만두 고기 없어졌다? 없어도 도świad! 진짜! 제대로 나머지 이제부터 배가 지금 유럽 같아 아 그거 같아요 하단이 말했던 안두계 어 아 다 깎은 거 같아 역시 아 소스는 조금 더 높은 점점 더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다 쿠키 진짜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계란을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에 오는 소스 계란을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영상입니다. 저 영상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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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면으로 즐기시기 레이싱 주말입니다 운동도전할게요 오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 힘들 너무 웃고요 힘들어하고 두 가지 나오고 두 가지만으로 오 여기로 여기로 가면 네 행운하지 마시구요 오른발 발을 빼세요 네 오른발 발을 빼세요 네 오른발 발을 빼세요 어디가요? 저희 피크닉 가요 피크닉 오 드디어 드디어 아니 왜 돌리는 거야? 왜 돌려? 왜 돌려 아니 왜 돌려 기본 자리가 이건 안됩니다 그니까 그니까 이제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 올려서 돌려 네 행운하니 노우시면서 사도가 가요 저희 죽어요 행운하니 절대 노우시면 안 돼요 이게 차랑 다르네 하하하하 아까 돌아가는 이유 하나입니다 중심을 앉았고 계속 오른발만 가리고 계세요 중심이 앉았을 때 앞때라도 발을 빼세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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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소 내보세요 오 이제 보여 보여주세요 예 요거야 요거에요 요거에요 오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뭐 하나 먹을래요? 어 그러자 어 이거 사갈까? 이런 거 먹을까? 아가씨 왔어요 오 접시도 예뻐 맛있어요? 와 완전 진해 너무 맛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코크스 서울에 만든다고 인스타에 막 이렇게 써있었는데 여기가 이거 약간 눈 올 느낌이야 오늘 안 추워서 안 오지 치즈가 너무 귀여워 어 되게 너무 귀여워 치즈하다 진짜 이거 이거 캠핑 갈 때 써야 될 것 같아 아니 무거워서 못 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negligible 아 아 음 eg 으 나의 말들 어떤 나를 만나려나 정처 없는 하늘 영정은 올 수 없는 빛의 생활 다 식以外 지나가게 빛을 날라 다 익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나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시작 아 그래? 의식하시면 안돼 의식하면 안되는거? 짠 뭘 축하해 저? 뭘 축하해 유튜버 근데 현아야 그냥 원래 이게 유튜버로 하면 영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면 좀 어려워요 은호가 정말 부드러울 것 같아 탱글탱글 슈비드인가? 다탄지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요거만 가져가면 안돼요 요거를 감자 여기 트루콜향이 참가되어있는 감자거든요 요거를 한번 듬뿍 찍어서 은호가 안보일정도 요정돈 찍어주셔야 됩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이거는 뭘 찍어먹는거야?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염통이라고 그랬나? 이게 뭐지? 염통이라고 그랬나? 이거 뭐해? 이거 하나 더 시켜 두개 더 시키자 아 그건 정해져있어? 오빠 뭐지? 그거? 오늘의 최고 자상랑 내가 동파욕같다 진짜 다 상하셔 인스타랑 유튜브하는 사람 대단한거야 인스타랑 유튜브하는 사람 대단한거야 인스타랑 나 이거 해볼까? 나 이거 해볼까? 나 이거 해볼까? 나 이것도 먹어볼까? 그래 이쁘다 심플하고 나는 고르세요 난 이거 엑스프레소 같다 그럼 소리맘장이야 나 물어봐 이 소리맘장이에요? 물어봐 모르겠지 내가 저거 사다가 그러면 그냥 소리로 그럴거야 웃지마 그게 웃겨? 아니 이게 자체가 웃기보다 원래 이거 뜯어야지 술집하는 사장님 맞아? 나 사키 안좋아해 알았어 우리는 이제 돌려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유치하지? 나이 적었을때도 유치했어 그러니까 일평생 유치 아 요만한거야? 내가 알아서 살게 내가 알아서 살게 그리고 뭐 시간이랑 돈 재줄거야 말거야 이런건 아닌데 뭐가 안돼 이거 진짜 음성으로 들으면 진짜 심각한 싸움 알죠? 막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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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움을 다하네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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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한다고? 그래서 막 찍고 있는데 얼굴은 안나올거에요 그럼 뭐만 나와요? 목소리나 이런 하반신은 나올 수 있어요 지현아 지현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거죠? 아 그럼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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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저 배홍동 지금 배홍동 카메라를 이식하면서도 얘기해 이렇게 하면 우리 SBC 직원 받잖아 스피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레스킨라빈스 하나 차리고 싶어요 사 먹으냐? 건물 사세요 건물 사세요 그럼 1년차 했네 완전 개오빠 그치 제일 무서워할 딱 하나 그럼 너도 언니 다 언니인데? 저 언니 오빠인데 왜? 언니 오빠한테 고마워요 니가 나한테 그랬어 좋아할 거 같다고 니가 좋아할 거 같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 고마워 그래 근데 나는 10년째 고마워하고 있어 니가 너무 갉아가지고 천하 친구들한테 이모임이 너무 외큰 이따가? 그래서 이모임이 이모임이잖아 다 이모임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지 왜 이제 그거밖에 안 돼? 그니까 내가 마중호선이야 진짜 그럼 금방 돋아야 된다 이제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싫을 때 싫을 때 있잖아 도대가 안 되고 있잖아 그쵸 그 위 도대에서 우리가 그냥 몰아가는 일도 있냐 그니까 밑에 누구 있어요? 밑에 누구 있어요? 없어? 나의 유리한 후배는 돌아야 하나 죽였다 내 인생에 내 마음이 너밖에 없다 진짜 근데 살짝 심쿵한 거 같아 아니 진짜? 방금 좀 넘어갈 거 같아 원래 이런 분위기 좋아해 진짜 옛날 런던에서 원래 이런 거잖아 옛날 런던에서는 상금동 사는 남자 템스 리버 옆에서 템스 리버 옆에서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 근데 요즘 제가 자주 보는 드라마에 그 남자 주인공 닮았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제도 했는데 기생충에 나오고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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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서 윤광이 좀 닮았어 멱살 좀 잡아주네 최우식 안 되자? 최우식이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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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요 근데 진짜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닮아요 최우식 손 속도 무슨 페인처 대표적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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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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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보고서 뭘 잘했지 최우식 1위나 칭찬해봐 여전히 칭찬해봐 1위나 칭찬해봐 한천하를 뭐야 그렇게 말한 상황이 생각이든 너 되게 많이 들어서 누구 누구? 우식아 우식아 우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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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내 이목 다신 안 나와 아니 닮았는데 네 한해를 딱 놀이하는 송현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덕담해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거 보지 말고 덕담해 덕담해 그러면 빨리 우리 아내 조카 올 2월에 나야 되는 거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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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보여줘 어떻게 사장님 코 한번만 말하면 안 돼요? 왠지 포를 만져라 왜 이제 아들 너 아들만 같은데? 내 차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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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는 어 나 나 하트 최우식 잘 봐라 어? 최우식 잘 봐라 불가 동술한 소리네 다 하트 마지막 오랜만에 한글자막 by 한효정